자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온 그 컨텐츠죠 집돼 바로바로 집돼지 컨텐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아주 특별한 블록으로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맞습니다 자 오늘 이수권씨와 오늘 레고블록으로 오늘 집돼지 컨텐츠를 할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알찬 레고블록 멋진 레고블록으로 한번 집을 또 만들어볼건데요 이수권님 어렸을때 레고가 가지고 논정 맞나요 제가 레고 제가 레고하면 또 많은 그런 사건들이 또 많았습니다 이수권님이 맨발로 레고를 밟았다고 맞나요 맞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레고발이 됐어요 자 어쨌든 이수권님 그 들고있는 종이가 뭔줄 아나요 네 이게 그 이게 뭐죠 이게 아 이게 바로 레고블록을 주문하는 네 그런 주문서입니다 네 클릭을 해보시고 레고블록을 다 체크하신 다음에 주문을 하세요 오더를 하세요 음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주문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문이 올겁니다 택배원이 와서 레고를 주고 갈거에요 아 이거 택배원씨 언제 오시는거야 이거 아 이거 주문시킨지가 언젠데 아이 어 지금 위에 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택배원씨가 주문을 받아주셨어 오신다 오신다 아 야 이특배는 야 낙하산을 해주네 진짜 빠르다 야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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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암깐 쓰세요 암깐 쓰세요 아 자 이제 이 레고블록들로 오늘 이수건 님도 집을 짓고 저도 집을 지을겁니다 아시겠죠? 좋습니다 자 누가 더 잘 지었는지 그거는 시청자분들께서 투표해 주실겁니다 자 이제 저 반대편에 가서 네 집을 지어주시죠 오늘 그러면 이수건 님도 집 주제는 뭡니까? 오늘은 이제 레고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그 사연 그 추억을 제가 그대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 레고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집 예 오 기대되는데요 아 일단 저같은 경우는 이제 마인크래프트도 약간 네모네모 하잖아요 그쵸? 예 레고도 네모네모 하단 말이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마인크래프트와 딱 어울리는 집 어울러지는 평화로운 집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아니 요즘 평화로운 집을 누가 요즘 그렇게 따집니까 요즘 요즘은 또 블록버스터한 그런 집을 또 좋아한단 말입니다 예 집이 집이 원래 포근하고 따뜻해야지 집이지 어 예? 아닙니다 요즘 얼마나 블록버스터한게 요즘 유행인데요 어 그럼 집 제목이 뭡니까? 블록버스터 집 제목 이거는 대위기라는 장면입니다 대위기라는 장면 아니 집이 대위기라고? 하하하하 맞습니다 야 엄마 아빠가 싸우셨나? 집에 너 아니 아 야 하하 하하 집이 대위기 형님 저 레고 닌자 형님 갖고 싶었습니다 형님 아 그래서 준비한게 여러분들 돈 한뿐 안들고 레고를 살 돈이 없다고요? 그럼 이 모드를 하세요 네 이수고님처럼 돈이 없는 분에게 레고 하고 싶은데 레고 살 돈이 없다고? 이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형님 이걸로 레고 닌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형님 아 그렇죠 레고 닌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로 자 저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꽃이 있고 굉장히 새가 우는 그런 아름다운 집을 지을 거거든요 아 형님 요즘 형님 누가 또 그렇게 아름다운 집을 합니까 형님 아 그럼 뭐 지으시게요 저는 형님 마르르토시 형님 블록버스터 형님 반타지 대위기 그런게 형님 요즘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형님 그 집 이뻐요? 그 집 이쁩니까? 확실히 형님 이쁩니다 형님 극사실주의로 만들었습니다 형님 수건아 네 형님 니가 더 이뻐 아니 아니 민수건님 집은 볼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마디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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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그렇게 형님 야뽀덕은 큰 코 다칩니다 형님 어휴 네 제가 코가 작아서요 피하겠는데요 아니 그러면 형님 작은 코를 다칠 수도 있습니다 형님 하하하하 이럴수가 자 아 아 아 아 근데 형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형님 없는 거야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힘듭니다 아 나도 지금 너무 힘들어 자 어 이거 좀 섬세해야 돼 이거는 섬세하지 않은 이수근씨야도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네 위로 어 형님 섬세하지 이거 형님 참을성없는 한국인하면 다 힘들거 같은데 형님 작게 작게 지는게 좋아 그래도 미니미니하고는 이쁘지 않겠습니까? 어 역시 잉여맨닌이지 벌써부터 느낌이 있죠 어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저희집에 놀러오고싶죠? 네 놀러오고싶다고요?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안돼요 사생활치매입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형님 저희집에 놀러오세요 여러분들 한번 네 이 집 이쁘게 지을테니까 여기 다음부터 형님 집대집 컨텐츠에서 형님 저는 빠져야될것 같습니다 아 왜죠 왜죠 너무 잘 지어있다 아 역시 인수권씨 밸런스 패치를 해야된다 내가 너무 잘하니까 다 이길수도 있다 이기맨님이 질수도 있다 이런말입니까? 이야 위험한데요 여러분들 오늘 인수원씨가 오늘 건축을 너무 잘하시니까 이제 집대집 컨텐츠는 안하겠다 내가 너무 잘하니까 이기맨님이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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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을수도 있겠다 라고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아 이거 위긴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길수도 있을까요 제가 네 내가 끝났다 아니 서로 지금 서로 지금 더 얼마나 지금 다 안좋은 집을 짓는지 보여주는겁니다 지금 아 죄송하지만 진짜 잘 지었어요 네 열심히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요? 네 뭐야 뭐야 음 자 좋아요 확실히 아 이거 보는게 어딨어요 보고있는건가? 뭐지? 야 야 여기로 안가? 여기로 가세요 네 아 확실히 저렇게 지금 좀 레고지같이 생겼구만 저걸 좀 맵게 해야겠어 최고의 스트리머 역시 이녀멘지 이녀멘지가 먼저 앞에 오는게 어떤거 아 알겠습니다 제가 운영해봤습니다 내가 운뛰어주세요 레 레 렛잇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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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고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여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레 음 레 레스토랑을 갔더니 레스토랑을 갔더니 고 레스토랑을 갔더니 고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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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핰플레임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레 레이스를 즐기는 위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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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잉 죄송... 죄송합니다. 다신... 다신 안 하겠습니다. 저도 이제 슬슬 이제 거의 완성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붕만 울리면 있고, 정성이 너무 필요한걸 이거? 엄마 밥이 왜 맛있는 줄 알아요? 왜 그러죠?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정성이 있으면 뭐든지 맛있다.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엄마 밥은 왜 맛있냐면 조미료가 많이 들어갔어요. 조미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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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들어갔군요. 네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엄마 밥이 맛있는 겁니다. 뭐니? 아 형님 인테리어 하는건 솔직히 반칙 아닙니까 형님? 저도 형님 인테리어를 합니다 형님 그러면? 하세요 네 하세요. 형님 아 형님 반칙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안 할려고 했는데 형님 네 확실하게 해줘야겠습니다 형님 확실히 이거 집밥하려고 형님 확실해 버려야겠어요. 하세요 하세요. 하세요 하나도 거고 안하니까 됐습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형님 에흠 자 그럼 저도 다 만들었습니다 백이선씨 다 만들었나요? 네 네 그러면은 여러분의 완성된 작품을 자 가운데로 일단 모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수씨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제 이수거님 집과 윙효맨님의 집을 보고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위에 투표를 해주실겁니다 자 누가 더 잘 지웠는지 여러분들 위에 카드에서 투표해주시고요 자 일단 이수거님 집 말고 저희집부터 일단 보죠 아니 형님 이거는 아 형님 이거는 그거 아닙니까 형님 이거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자 이수거님 여기 이건 목장 아닙니까 형님 저희집에 들어오시죠 네 저희집 문열고 들어오세요 네 이리윙 자 이럴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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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문이 잠겨있네 문은 아직 못들어가고요 네 자 하여튼 여기 이수언님 사과도 하나 따먹으세요 네 사과 자 사과도 하나 드시고 자 자 위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수언씨 일로와보세요 일로와보세요 아 이 꽃 사이에 있는 잉예면을 찾으세요 아니 형님 자취를 못하겠는데 형님 내가 너무 꽃 같으니까 못찾겠지 하하하하 아니 이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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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자 어쨌든 저의 아주 샤방샤방한 집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형님 자 이제 한번 이수거님의 레고블럭집을 한번 보러 가보죠 좋습니다 형님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제 집은 여기 장난감 판매를 위해 레고 를 칭찬하기 위해서 레고팩을 만들었습니다 형님 레고팩집이요 레고팩집이요 진문이 있긴합니까 없습니다 형님 이거 아직 안뜯은거에요 레고팩집이라고요 이게 이게 뭐야 뭘 만든거야 야 아니 뭘 만든겁니까 얘 집을 불렀더니 레고팩을 짓고있어 내가 이겼잖아 누가 봐도 내가 이겨버리기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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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앗 아앗 자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수건님과 함께한 레고블럭으로 집대집 콘텐츠가 끝이 났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누가 더 잘 지었는지 투표좀 부탁드리구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겠어요 안녕 안녕 빠 빠 ㅋ 안녕 gest